아! 여기 100원이야! 히히히히 아, 고마워! 나 간다! 어! 선생님! 선생님! 뭐야? 왜 저렇게 급하게 가시지? 근데 선생님도 당근거래를 하시는구나! 히히히 어! 이걸! 잠깐!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! 난 이미 눌렀지롱! 어머! 과제가 생겼잖아! 좋아요 꾹꾹꾹꾹꾹꾹! 정리도 안 하고... 나와라 차륵! 어? 나와라 차륵? 푸름이가 찰흙을 뭐 어디 잃어버린 건가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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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푸름아! 너 찰흙을 어디 딱 빠뜨렸길래 그 나와라 차륵이라고 하는 거야! 어? 엄마 무슨 소리야! 나 화장실에서... 응아 했는데... 응아? 지금 응아하는데 그런 소리를 내? 아! 내 응아가 찰흙 때 맞거든! 그래서 나와라 차릉! 이러면 응아가 잘 나와! 아... 아! 찰흙이 많이 나왔나! 아! 배가 고프네! 엄마가 수정과 담았어! 엄마표 수정과! 완전 맛있겠다! 어! 어! 맛있어! 아! 맞다! 우리 담임 선생님도 수정과 좋아하는데! 아! 오늘 쌤 생신인데! 수정과 드리고 싶다! 그래! 그러면! 응! 이거! 이거 하나 선물해드려! 헉! 헉!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드릴까? 아니다! 오늘 서프라이즈 파티도 해드리고 이것도 선물로 드려야지! 여보세요! 아 쌤! 너 푸름인데요! 우리 집에 잠깐만 와주시면 안 돼요? 다 됐다! 아 맞다! 수정과! 아! 어! 아! 아휴! 아이고! 아이고! 푸름이는 왜! 자기는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! 아이고 학교에서 부여드리야지! 아휴! 푸름푸름! 아! 선생님! 혹시 보셨어요? 뭐요? 아! 풍선이요! 자! 봤죠! 아! 그러시구나! 아! 그러면! 이거 드시면 될 거 같아요! 그래요! 이거 먹고! 그거라 일만 할게요 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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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갈게요 가시고 갈게요 아 뭐야? 선생님! 뭐야 선생님 왜 저러시는 거야 정말 어? 선생님!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야? 완전 많은 거! 아 정말... 그니까 조심 좀 하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보기 민망해졌어 수정과 떠먹고 싶다 엄마 나 수정과 또 줘 수정과? 그거 다 마셨어 이제 없어 어? 수정과 없다고? 먹고 싶은데 아휴 수정과 마시고 싶은데 야 프렘 너 뭐하니? 어? 동그런니! 그거 아리언니 결정 가방 아니에요? 맞아! 내가 당근거래로 샀거든 아리가 미국 가기 전에 당근거래로 결정 가방을 내놨지 뭐니? 아휴 저는 수정과 마시고 싶은데 집에 없어요 그래? 나 아까 당근거래로 수정과 100원 하는 거 봤는데 100원이요? 완전 싸다! 응! 동그런니 언니도 같이 갈래요? 글쎄 결정을 못하겠어 어?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결정카드에 도외둠! 결정카드? 같이 간다! 똥 싸러! 프루마 똥 싸러 같이 가자! 뭐예요? 저는 그리고 아까 화장실에서 찰흙 나왔단 말이에요 찰흙? 그게 뭐니? 나와라 찰흙! 하면 응아가 잘 나오거든요 뭐야? 응아가 찰흙이라고? 그게 뭐니? 난 간다! 찰흙하러! 당근거래로 해야되는데 왜 안오지? 빨리 수정과 먹고싶다 도대체 언제 오는거야? 당근이세요? 네! 선생님! 부르미! 당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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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과는 가져오셨죠? 수정과? 응! 여기 100원이야! 고마워! 나 간다! 선생님! 선생님! 뭐야? 왜 저렇게 급하게 가시지? 근데 선생님도 당근거래를 하시는구나! 어? 이걸? 엄마가 받은 수정과잖아! 내가 선물한 걸 내가 돈 주고 산 거야? 아유! 아유! 니네 선생님의 팔아도 100원의 판이! 아유! 정말! 당근거래에서 선생님 만난 것도 이상한데 내가 선물한 수정과를 내 돈 주고 산 것도 이상하잖아! 아유! 선생님도 아빠! 엄마! 아유! 엄마! 이게 뭐야? 엄마! 이 책이 당근거래에 나왔네? 얼른 이거 사러 가야겠다! 저기 혹시 당근이세요? 네! 당근 당근! 근데 어디서 맞더라? 어디서 받긴 어디서 봐요! 책! 이거 이거! 100원이요! 100원! 알겠어요! 여기요! 그러면 갈게요! 뭐야! 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? 그나저나 이거 내가 정말 읽고 싶어한다! 잘 됐네! 이게 뭐야! 사랑해요 선생님!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! 술은? 선생님이었어? 뭐? 내가 선물한 책도 당근거래로 선생님이 파셨다고? 그래! 내가 니네 담임쌤 얼굴을 막 하고 잠깐 잊었지만 책에 써 있잖아! 어? 진짜네! 선생님 나빠! 학교 가서 따줘야겠어! 제가 드린 거 왜 당근거래 하신거에요! 선생님 빨리 말해보세요! 그게 내가 중독이 됐어요! 당근거래 중독! 당근당근! 당근거래 중독이요? 선생님도 중독이 내시는구나! 조문아! 나 당긴 걸 할래? 네, 네! 아니요! 괜찮아요! 아줌마! 응아 주세요! 응아? 네, 응아요! 내일 학교 준비물이거든요! 응아를 왜 몸방구에서 찾아? 그리고 학교 준비물이 응아가 뭐니?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! 손으로 만지작만지작하는 응아요! 응아를 만지작만지작? 아, 정말! 그걸로 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하잖아요! 응아! 응아! 내가 지금 만들고 올테니까 꼭 사가! 꼭! 꼭! 네, 꼭 살게요! 아, 정말! 왜 찰흙이 생각이 안나서 응아라고 한거야? 이게 전부 프레미 때문이야! 어디서 이렇게 이사람 냄새가 나는거지? 철 Top 철학이 썩었네! allerdings 이상한 냄새가 나네! 이거 버릴까? 아니다! 당근 거래 팔아야겠다! 당근이세요? 어? 선생님? 어! 그런데? 어? 선생님도 당근거래 하세요? 그, 그건 잘해봤지? 여기, 여기 또 가능한다? 선생님도 당근거래를 하시는구나 냄새! 이거 잘해라! 이거 말하잖아! 들켰다! 튀자! 자, 이 영상은요!